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,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기능요원 24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지난 2022년 7월 8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 주소를 입력해 시가 29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1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가상자산 보안이 중요한 피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A씨가 편취한 가상자산 외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편취 액수, 보안 중요성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1심보다 낮은 형을 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.